흠흠흠흠흠 흠흠흠흠 아니 감자바오 사장님 공짜라서 그런지 더 맛있네 흠 흠 이 한 열 그릇 먹었으니 이제 배부르지 내가 치워줄까? 아이 무슨 소리예요 한 그릇만 넣어주세요 한 그릇 왓! 에헤이 열 그릇도 넣게 먹으면 배부르지 그리고 가게 거들라 아이 감자바오 사장님이 저는 평생 공짜라 그러셨잖아요 남아 이런 중천금 남자 맞죠? 난 이게 돼 하하하하하 연기를 맛깔나게 잘하셔 흠 그나저나 배틀급집왕 연습은 잘 돼요? 내가 이 나름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이 자 내내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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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를 그렇게 막 누르시면 어떡해요 제가 저번에 키를 제대로 알려드렸잖아요 키! 내 옆에서 키에 짤 자 아잇 그 키 아니고 이 키 아잇 아잇 봐봐 이거 연습은 아잇 아양근이 빨리 던져요 다 먹어봤는데 아잇 아잇 연습하느라 바쁘잖아 배달 갔다 왔습니다 오 오이 하마 니 어디갔다 왔어 니 또 농돼지도 하체잘도 뭐 소리에요 배달갔다 왔잖아요 아잇 아잇 아니 사장님이여 말을 농땡이 치면서 오오 에허 이 논바라 내가 임마 에잇 니 없을 때 에잇 니 뭐 전화도 받고 에잇 그 요리도 하고 에잇! 뭐 있나 그 에잇! 그 에잇! 다 했어 임마! 에잇! 완전 개꿀인데요? 배달이 얼마나 힘든데 진짜 야 배달하는 너야말로 개꿀이지 이게 철가방 들고 뛰어댕기면 얼마나 허리 아픈 줄 알아요? 그 뭐 남자가 그래 허리가 헤크 해가지고 어따 써먹나? 아 그 말이야 나 허리 완전 튼튼하거든요?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써봐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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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 그만해 사장님 허리 부러질라고 아 그러면 이거 어때요? 둘이 배틀 급식왕 대결을 해서 이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기 오 좋아요 그럼 제가 오늘 이기면 제가 급식반점 사장 제가 합니다 아유 좋아 니가 이기면은 오늘 하루 사장 일을 니가 해 진짜죠 어? 그럼 저 진짜 안 봐줍니다 나도 안 봐줄게요 I'll kill you 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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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하마 게임은 정정당당하게 하는게 알았나? 제가 발로 해도 이겨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감자 바보 사장님 화이팅 내꺼이 하하 탕 어이 하마 내가 니 오늘 제대로 요리해줄냐 fold 배달로 다져진군요 오늘 맛 좀 보시죠 라운드 원 여기 짜장면 시키신 분 타이밍을 잘 맞춰야죠 이번엔 숙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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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짜장면 시키신 분 에이 이게 왜 이러냐 사장님 완전 엇박자시네 사장님 아까 연습한 거 보여줘요 이 버튼 뭐더라 어이 하마 니 오늘 가만두겠어 아 이거 뭐예요 아 답답해 진짜 어이 뭐 있나 이거 케이터가 왜 뒤를 보고 앉았나 사장님 아 어디다 쏘세요 이 하마 내 끼 고장 났어 음 기계는 거짓말 안 해요 뭐 이게 니 또 철가방에서 뭐 꺼내라 그래 아닌데요 왜 아 좀 막아요 아 이 이렇게 막으면 되나 이거 어떻게 하는게 나 이 뭐 어떻게 하는게 나 에이 왜 이러나 이 놈 이 발광을 하고 앉았나 하하 사장님 안 되고 그냥 하나하나 기술 파악을 다시 해보세요 어 알았어 어 이 요래 어하하하 야 이제 내가 티 좀 알겠다 아 제대로 누르셨어 이제 어 이제 내가 이렇게 기술이 좀 파악된 것 같아 어 어 그리고 이번에는 자 이게 оп length 요래 fastest 나 아니겠지 나 아니겠지 나 아니겠지 아니겠지 아 사장님 아 이거는 도발키 잖아요 아 사장님 도발해봤자 피 1도 안 달거든요 공격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요 아 으 아 으 이게 뭐야? 뭐야 이게? 예예! 어이! 내 캐릭터 어디로 갔나? 아 배부르다. 사장님 캐릭터는 변신의 규제거든요? 아 그래? 보기로 변신해서 탈출할 수 있어요. 감지마우! 모스키터! 변신 성공! 이제 뱃속에서 탈출할 수 있겠군. 아 왜 왜 자꾸 알려줘? 오오오오! 신경 쓰지 마 빨리 해. 아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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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허허헣! 뱃속에서 탈출 성공했다! 하하하하! 나이스!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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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아 왜 이렇게 안가피! 잡으려! 잡으려! 왜 이렇게 안가피! 왜 이렇게! 아! 아! 정리 도망가네? 으아아악! вы하하하하하하 해 봐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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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라! 으â압! qual outreach 미치도 광 legislateил 아! 샹들! 아 좀 센걸로 변신해봐요 센거 없어요? 아 센거 있지 그 헐크 으아아아 나는 헐크바위 험머 때린다 아니 게임기를 거꾸로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 답답해 진짜 잠깐 줘봐요 내가 센걸로 변신해줄게 내 이름은 코비 파우 뺑어봐 원인 리버스 땡 간다 인유얼 뺑어봐 노부봉 메테오 어허 메테오 아이씨 시사한테 개지는게 뭐 못쓰려 지금 앞에서 직접 해야지 본인이 어이 어디있겠 이어있어 아 미쳐야겠다 음 맛있겠다 후허 휴 아이씨 자 이제 변신에서 마무리 들어갑니다 쿵짝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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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브로 변신 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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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요 저 희한하게 생긴 건 뭐 있나 저거? 자 이제 필살기 들어갑니다 초콜릿이 되어라! 으하하하 이겼나 별것 다 있어 까부수 있어 아이 감재방원 사장님 머리 안 깝나? 냄새가 왜이래? 별것 다 있어 요 놈 봐라! 요 놈 봐라!!!! 아싸 이겼바아!!!! 이거 번등 고장 났어요 잘못된거야 번등 다 안 줄려야 되니까 사장님 기계는 거짓말 안해요 아 맞다 제가 이겼으니까 오늘 급식 반정 사장님 나예요 네 급식 반정 사장 하마입니다 네 아 짬 둘 탕 하나요 아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으이 하마 배다 갔다 왔어 어 갔다 오셨어요 금방 또 나가야 돼요 거기 앞에 급식 빌라 있잖아요 팩이 도 팩이 로에 짬 둘 탕 하나 그니까 좀 쉬다가 나요 야 빨리 가세요 알봐요 빨리 가 가 가 가 가 가면 쉬다 아 요 놈 봐라 빨리 가세요 요 놈 봐라 요 놈 봐라 가! 사장도 세 명이오 세 명이오 으야 요 놈 봐라 요 놈 봐라 요 놈 봐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